이난희의 주력 전문고 이델리온의 대표 전문가시죠. 이난희 전문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지난주 첫 방송 시간에 굉장히 놀라운 수익률을 안겨주셔서 저는 오늘 이 시간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. 우선 오늘장에 주목할 특징주부터 공개를 해 주실까요? 네, 지금 보면 시장에서 테마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가장 현재의 분위기와 맞게끔 코로나 관련한 이런 테마들 그리고 지금 보면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대선과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12일, 14일 보면 향후의 대권 주자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들의 행보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선주들도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.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지난주부터 그 일본의 그 뭡니까? 방사능 유출이죠. 그죠? 바다에 대한 오염수. 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 두드러지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뭐 기준일이 13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테마가 좀 약하다든지 뭐 이렇게 됐을 때는 뭐 보는 부분들도 좀 볼 수가 있겠고 또 보면은 지금 그 LG와 SK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2차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시장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수익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강한 종목을 좀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. 그래서 제가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이 자이언트 스텝과 관련되어 있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언택트 비즈니스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. 그래서 좀 비대면 이 타버스를 좀 더 확산시키면은 상당히 더 분류가 크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기술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지금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기 힘든 그죠? 그런 어떤 스윙 자리에서는 보기는 좀 힘들 수가 있겠지만은 이 주식이라는 거는 가는 종목이 더 힘을 내어서 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트레이딩 하실 때는 항상 기준을 잡아주시면은 언제든지 가능하다. 그 기준은 뭐냐? 오일슨 기준을 잡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. 특히나 이런 급등주나 이런 세력주들은 이 오일슨이 생명선이기 때문에 또 특히나 이런 종목들은 신규주이기 때문에 또 이점이 있습니다. 악세 어떤 매물 벽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볍기 때문에 쉬고 나가게 된다면은 그 탄력성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또 하나 이제 이 대선들 중에서는 지금 뭐 12일, 14일 뭐 다른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있지만은 저는 이 A텍과 A텍 TN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. 이 지금 보면은 다른 대권 주자들 윤석열 관련한 이런 종목들은 어떠냐면은 지금 스윙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. 이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. 어떤 자리냐? 이게 눌림목 자리냐? 이게 시작하는 자리냐? 이런 어떤 패턴들인데 아직 A텍이나 A텍 TN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재료가 다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술적인 어떤 흐름도 그렇게 위험한 자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좀 이번 주에도 이런 정도로 한번 보시고요.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뭐 수익이 좀 잘 안 날 때 그렇죠? 다른 뭡니까? 수익은 조금 나고 손실은 커지고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. 그렇죠? 뭐 이건 내가 뭐 전생에 뭐 재를 지었나? 그렇죠? 뭐 내가 뭐 이렇게 뭐 사주팔자가 좋지 않나?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주식이라는 거는 학문은 아니지만은 이 경험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노트 매매보다는 직접적으로 이런 어떤 테마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트레이딩을 통해서 한 주 두 주를 사보면서 이 연습 매매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또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? 잘 되는 사람을 따라가는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이번 주 성공 투자하시고요.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의견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